이야, 이건 뭐 이 섬에 들어가나 본데. 이야, 바다를 보니까 기분은 좋다. 이야, 이거 봐라, 이거. 아니, 왜 물고기들이 밖에 나와 있어. 그러게 뭐 윤택식 온다고 마중 나왔나 보죠, 뭐. 가자. 아이고, 아이고, 시원하고. 짙은 물빛을 가르며 자연인을 찾으러 본격적으로 떠나봅니다. 왜, 왜, 뭐가 좀 보여요? 보입니까? 저기 저 빨간색 파라솔이 다 보여요, 저기. 어디, 어디, 어디. 오오오, 정말 집이 한창 있는데요? 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이야, 여기 보면 계단이 있어요. 아, 섬 한가운데 자리에서 그런지 자연인 줄은 그냥 한 방에 찾았네요. 우와, 이게 뭐야. 계십니까? 우와. 이야. 사람의 흔적은 보이는데 이거 뭐. 계십니까? 계세요?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데? 아니, 지금 주변에 지금 집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. 어머나. 이야, 화장실을 너무 예쁘게 잘 지어놓으셨네. 아, 진짜 그렇게. 진짜 잘 만드셨다. 어디 가셨나? 어디 가셨나? 주변을 좀 둘러볼까요? 어디를 둘러봐야 할까? 여기 길이 있다. 아니, 집에 있으면 곧 오실 것 같은데 어딜 그렇게 또 가요? 우와. 이거 집수통인가 보다. 물 담는데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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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냄새. 이야. 왜 똥을 여기다 모으시지? 오, 으악. 냄새. 아, 그래. 아, 그래 왜 남의 물건을 소외댔어요? 왜? 거기 왜 닦고 또. 우와, 이게 뭐야. 분방 여기서 이만큼이면 반대편 바닷가에. 이야, 진짜. 진짜 작은 놈이네. 근데 이쪽은 또 뻘이네. 엄마? 여기 계시는데? 어? 누군가 있어요. 그래. 어. 저 실례합니다. 저, 저 이 앞에 집을 지금 보고 왔거든요. 저 혹시 저기서 사시는 분이세요? 네, 맞아요. 아, 그러세요? 네. 아니, 지금 뭐하고 계세요? 아, 이게 자가용인데 새 차 좀 해서 새 차. 자가용이요? 여기 처음에 살려면 자가용이 있어야지. 네. 펄베. 펄베요?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혹시 이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? 나오실 수 있으세요? 네, 네, 네. 아니, 뭐, 펄베 타는 자에는 또 처음인데요. 이게 뭐야. 와, 잘 따신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여기가 뻘이 엄청 좁아서. 네. 이게 그냥 발 디디면 쑥 들어가 버렸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여기, 뭐, 여기라도. 아이고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아하하하하하. 아니,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, 그래? 하, 이 섬이, 이 섬에. 이야, 이 자일린이 계시다고 해서 들어오긴 했는데. 뭐? 딱 보니까 저 멀리서 빨간색 파라솔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섬을 좀 이렇게 해서 바로 건너 왔더니. 아니, 섬 반대편이 이렇게 가까울지 몰랐어요. 섬이. 네. 조금만에 한 2만평. 2만평이요? 네. 아. 아.